패치빈컴 오늘도 인정해야죠 5월까지 들어온 거 보면 예상수익이 5.62달러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0.01 5월 6일 1.37 5월 7일 0.59 5월 8일 1.22 5월 9일 0.83 5월 10일 0.89 5월 11일 0.73 오늘 토요일인데 목요일까지만 이렇게 들어왔네요 5.62 실패입니까 이거 실패 아니죠 실패하구나 수익 창출이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5월 달에 이전에는 없고 10 몇 년 동안 없고 6분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1000달러 1억이 얼마나 줄까 1달러 5.62달러 이 매체를 사이에 누적이 5.62달러 이거 판율 바꾸면은 우리나라가 얼마일까 1000원으로 치면은 5000원인데 1300원이면은 6000 6000원에서 7000원 되나 이거 입에 풀칠을 하나 하겠냐 아무튼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요 구독자 3천명이 넘는데 실패하냐 이거 지금까지 3023명인데 수익이 이거 실패하냐 아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그동안 쏟아부은 걸 생각하면 결과 처참하냐 처참하냐 이러자고 내가 이런 결과를 받자고 이게 유도보에 있나 자괴감 같은 거 했잖아 이게 느끼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그냥 좋아서 인증하고 수익창출 인증하고 난리 쳤는데 막상 또 뚜껑 열어보면은 안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래요 이게 인생이지만 이게 인생이고 인생이 별로고 있어 이게 인생이지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